여러분 오늘은 괄사와 EMS가 합쳐져서 얼굴 탄력과 얼굴 라인, 바디 라인까지 케어할 수 있는 홈바디 컨투어 샷을 보여드릴게요 전용 부스터 젤을 발라주면 더 좋은 사용감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편하고요 너무 쓰기 편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윤곽, 부기까지 케어할 수 있고요 LED 색깔로 구분되는 4가지 모드로 피부 속부터 겉까지 탄탄하게 케어할 수 있어요 버튼은 단 하나고요 아주 쉽고요 한 번씩 누르면 모두 전환되거든요 이렇게 파란 빛은 윤곽 모드고요 빨간색은 순환 모드, 혈액순환에 좋고요 초록색과 노란색이 EMS 모드인데요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버튼 조작이 너무 쉽고 정말 쓰기 편하죠? 컨투어 샷이 크기는 이렇게 작은데요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요 사용감이 너무 확실한 모드별 기능 덕분에 관리가 필요한 부위 어디든 밀착되게 꼼꼼히 케어할 수 있답니다 아프거나 따끔한 것도 전혀 없고요 음 시원해요 콧대까지 세밀하게 케어할 수 있고요 콧대 붓기도 이렇게 관리하기 쉬워요 저는 특히 고강도 EMS 모드를 즐겨 쓰거든요 피부 속 깊이 뭔가 전달되는 이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턱선, 처지는 것도 신경 쓰여서 꼼꼼히 케어 중이고요 컨투어 샷은 총 4가지 모드 윤곽, 순환, 저강도 EMS, 고강도 EMS 모드를 다 쓸 수 있거든요 괄사 EMS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홈바디의 제품력이 느껴지네요 피부 속부터 겉까지 탄탄하게 케어하자고요 다이아몬드 패턴 보이시죠? 이 패턴과 두 개의 롤러볼이 경랑 마사지 압을 구현한 거예요 강력하게 케어할 수 있으면서 세상 간편한 뷰티 디바이스고요 볼살 처진 곳도 요새 뭔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일반 괄사의 기능도 있거든요 모양도 괄사잖아요 롤러존, 유존, 커브존, 제압존, 웨이브존 이렇게 파이브 존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커브 존으로는 텅, 라인, 광대, 이마, 목, 얼굴부터 몸까지 다 케어할 수 있고요 롤러 존은 코, 광대, 텅, 라인, 볼, 눈, 밑까지 케어할 수 있고요 분당, 만회의 진동과 온열 기능까지 있으니까 마사지 전문가 손길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고강도 UMS 모드는 입술이 이렇게 음질음질하는 게 느껴져요 굴곡진 얼굴에도 처진 턱 라인부터 볼까지 넓어진 부위까지 맞춤 케어할 수 있고요 쉽게 파손되는 기존 세라믹 괄사하고는 다르게 파손되거나 변형될 일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템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의료기기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사용 설명서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세요 승모근도 케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뭉친 곳도 뭔가 풀리는 것 같고요 예민한 콧, 볼, 눈가까지 작업 없이 꼼꼼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게 마음에 쏙 드네요 바쁜 아침에 눈가 붓기도 아주 간편하게 뺄 수 있는 느낌이고요 고강도 UMS 모드는 피부 속 깊숙이 자극해서 피부 볼륨에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저강도 UMS 모드는 미세전류가 피부 속 근육을 마사지 해줘서 얼굴 라인 개선해도 좋답니다 피부를 타이트하게 케어하면서 처진 얼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굴에 모든 고민, 올인원 케어가 가능해요 꾸준히 관리했더니 비포 애프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처진 곳, 늘어진 곳 얼굴 전체적으로 좀 쫀쫀 탱탱해진 느낌이 들어요 혈색도 좋아졌거든요 심지어 너무 가볍고요 언제 어디서든 케어하기 너무 쉬워서 정말 가수 줄일게요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있어요 잠시 화장실 Sullivan 한글자막 by 한효정